국내 최장수 포럼인 광주경영자총협회의 금요조찬포럼이 1,600회를 맞았습니다. 광주경영자총협회는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1,600회 금요조찬포럼을 열어 최진석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실을 초청해 인문학적 통찰을 통한 삶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. 금요조찬포럼은 지난 1990년 6월 1일 첫 회를 시작한 이후 33년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경제와 경영, 인문학 등 다양한 주제로 기업 CEO 등 지역민들의 교육과 교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 한국기록원이 국내 최장수 포럼으로 인증할 만큼 전국적으로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.